아 반납해 죄송합니다만 긴급히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 총무부에 북주선 잡자가 있어 동민? 모두 철회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비밀이 셌다는 건 분명히 여기에 그것도 윗선에 두더지가 있다 요의자를 사살하마 어떻게 해 임질이 되지 말았어야죠 이 시간부로 24시간 두검창 붙여 너 하는지 시작 응하지 않으시면 동림으로 관주해서 수사선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랬고 밝혀지겠지 네 배우도 박평우 차장이야 김 차장은 미친 것 같습니다 사찰해 여기 사진과 증거품들을 보세요 여기 사진과 증거품들을 보세요 내가 모를 것 같다 이거 에피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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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平 에피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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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니가 반드시 동님이라고 생각해 이거를 에피소드 나에게 이 감사합니다.